정부가 639조 원의 내년 예산안 확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9조 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깎여 나간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깎여 나간 예산안을 저도 좀 미리 봤는데 유독 전정부 흔적 지우기, 뭐 이런 냄새가 좀 났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인데요. 올해 6천억 원이 배정됐던 반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며 지역 예산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임대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16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이는 올해보다 5조 6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 중 다가구 매입 임대는 3조 원 넘게 줄었고, 행복주택과 전세 임대 관련 예산도 1조 원 넘게 감축됐습니다. 철도와 도로, 항공 등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도 대폭 줄었는데요.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을 비롯해 강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예산 등이 대표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거나 더 늘린 예산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내년부터 병장 봉급을 기존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사회 진출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지원해 한 명당 13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여기에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부모급여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4천억 원의 청년 도약 계좌 관련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이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어 정부는 구직 단념 청년 5천 명에게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도약준비금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